반갑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무엘 13장의 압살롬의 이복형이자 다윗의 장남인 압론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다말이라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13장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압론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2년간 마음속으로 증오해 오다가 마침내 압론을 살해하고 그 일을 계기로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피해서 그 술에 있는 자기 외할아버지 달매에게 피신하여 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계책으로 귀환해서 다윗과 극적으로 상봉하긴 하지만 곧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고 아비의 후궁을 범하는 등 극악무도한 제약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에브라임 수풀 전쟁에서 다윗과 비극적인 최후의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이유는 먼저는 자신의 친누이 다말 때문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반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화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1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어디서 본 듯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라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병거와 말을 준비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다윗은 백성을 개수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산분하여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 휘하에 맡기고 다윗은 압살롬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의 자신도 함께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2절 끝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도 함께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리라라는 말에 히브리언은 야차라는 말인데 이 야차 앞에 절대 부정사인 야초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반드시 전쟁에 나가리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군사들 앞에서 솔선수범에서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백성들은 그때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만류는 자기들의 왕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왕만 죽여 전쟁을 끝내려는 아이도벨의 음모를 알고 반역자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부하 아이도벨이 좋은 계책을 짜서 기습해서 다윗 왕만 쳐서 죽이고 승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팔을 내리려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이 좋은 계획을 물리치고 오히려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들어갔던 추세의 말을 듣고 친히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네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힘이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14절에 가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르네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이도벨은 오히려 좋은 계략을 짰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간섭하셔서 이미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왕이 죽으면 나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간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항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고 바뀌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라는 오늘 이 백성들의 고백이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명의 생명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창조주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왕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시고 그분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왕은 그토록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왕이신 예수는 그렇게 복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 말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부하의 말이지만 선을 나타내려는 뜻을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이 전쟁터에 참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은 지금 다윗왕은 전쟁하러 나가는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이 장수 세 명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그러이 대접하라라는 히브리어 라하트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다윗의 말 속에는 다윗은 이미 자기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첫째는 있었습니다 둘째는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갖추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젊은이라고 불렀는데 이 젊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르라는 단어는 미성숙한 아이를 이루는 말로써 아직 압살롬이 정치적 반란자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철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위성서의 본문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 할 수 있는 최악의 그 반란의 모습을 보여준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계획이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처럼 강렬하게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다윗처럼 강렬하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극에서 극으로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만을 누렸고 아버지는 아들의 안녕만을 원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끝내 십자가 위에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인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며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는 인류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악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역설 중에 역설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패혁한 사건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렇게 반전시켜 놓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람 수풀에서 싸우더니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대의 숫자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위세 군대가 이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전쟁에 임해서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전쟁은 지금 본문에서 18장 6전에서 어디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수풀은 자연적인 장애물이 많은 곳입니다 인간의 칼과 힘보다는 하나님이 힘이 느껴지는 장소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8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시면 구약 493쪽입니다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성경 기자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전쟁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매설해 놓은 함정과도 같이 압살롬의 휘하 이만의 군사의 생명을 감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수풀 내에서 자연적인 장애물 이 늪과 가시덤불과 구렁이 이 자연적인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우다가 당한 피해보다 이동 중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사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고 이제 부절에 가면 압살롬이 이제는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부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와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세를 찾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뜬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있고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위에 걸려있고 노세만 밑으로 빠져나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군사가 압살롬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노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그의 몸이 매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겠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속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게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압살롬의 반역행위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런데 그가 전에는 이 머리털을 자랑하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칭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를 이었더라 얼마나 이 용모가 수려하고 머리털이 아름다웠는지 이 머리털을 연말마다 깎았을 때 이것이 왕의 저울로 203개를 될 만큼 아주 값진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지난번에 믿음없음과 제 머리없음을 비교했더니 자꾸 이 머리없음이 보이는데요 이 압살롬은 제 머리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리털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이지 이 풍성한 머리털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가 그게 무엇이든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기를 죽이는 아주 무거운 죄악덩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명예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전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와 같이 풀과 같고 마르는 꽃과 같습니다 곧 이제는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있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자랑거리를 도리어 수치와 멸절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달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도 쓸모없고 땅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양쪽에서도 버림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도 압살롬을 받을 수가 없고 하늘도 압살롬을 책임질 수 없으니 그러므로 압살롬이 갈 곳은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요합이 지금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요합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애워싸 쳐 죽이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18장 14절입니다 요합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합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러한 내용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분병으로 창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내용인 요한복음 19장 34절과 같이 비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압살롬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고자 아버지인 다윗왕을 반역했던 이 압살롬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온 바로 우리 옛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상수리 나무에 지금 압살롬처럼 죽어야 할 죄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압살롬처럼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압살롬처럼 죽을 바로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처럼 이렇게 죽은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인인 우리가 압살롬처럼 죽어야 하는데 지금 정작 요한복음에서 달려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숭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것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을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요압에 의해서 신속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마저도 극도로 경멸을 당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최후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형벌과 이 죄악의 저주를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므로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겼더라 18절에 이 짧은 본문에 무려 자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한 비석을 마련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인생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삶인지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삶이 얼마나 패혁한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가장 죄악댐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인간이 바벨탑을 쌌듯이 지금 압살롬의 인생도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절에 자기 이름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자기의 영원토록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기념비로 삼고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 이름을 빛낼 피석을 세워서 자기의 그 이름을 영구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름이 드러내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 악행에 대한 기념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이 본문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누가 보금 14장 11절의 원리를 아주 힘이 있게 예증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드러내려고 할수록 그것은 죄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처럼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 압살롬 승리에서 돌아오는 부하들에게 32절에 가서 압살롬 아까 우리가 본문 1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이지 말라 나를 위해서 그 철없는 철부지 압살롬을 살려달라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던 것이죠 32절에 묻습니다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은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만큼은 다윗의 관심의 전부는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른데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왕이 구수 사람에게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으로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왕을 대적하는 자가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청년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은 지금 다윗 왕이 힘이 마음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지금 울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자세히 이렇게 나타낸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에게 칼을 겨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저리고 아파오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왕국의 미래가 걸린 이 전쟁 싸움에서도 오직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에게 있었고 압살롬은 다윗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신의 왕국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왕국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윗의 통곡은 누구의 통곡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지금 자세히 성경에서 사무엘하에서 묘사의 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늘에서 범죄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왕국의 미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로 표상되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말로 이 말로 우리를 실제로 참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한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다윗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다윗의 깊은 탄식이 이 깊은 탄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압살롬처럼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참 다윗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압살롬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악독한 행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독한 행악을 바로 가장 큰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울부짖는 이 다윗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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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